너와 나, 잭이예요. 하지만 그는 이제 지났어요.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어요. 이러고 1999년으로 갔나봐 애가 그렇구마 그렇구마 자 어 왔구든 개인적 문제로 갔구 여기서 다들 이렇게 뭐 여러 번 경험했는데 이런 것도 참 재밌다 친구들 볼 수 있게 해준거 시간은 문제로 다 board하고 문학을 준비한 거 저의 이준죠 일어난 선물이래 그리고 우리는 at least 한 몇 가지 복시간에 전해를 보고 모든 걸 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정리할 수 있어요 너는 정리할까? 너희들이 ir? 내가? 한 방마다 우리 한번 한번과 같이 뭐? 뭐 너희들 원 아무도 못 본 수 있을까요? 죽을땐 아.. 얘 개물짜네 어.. 갔어 어.. 야 저 뒤에 있는 차도 니산인 것 같은데? 저 SUV들도 니산한테 후원을 받았나? 혹시? 엠블럼이 비슷했어 에피소드2 프리즈나 미드 봅시다 아.. 얘가 소피아마라리야 얘가 여자가 굉장히 남자의 고통을 안쓰럽게 보네 좋은 여자네 하아.. 뭔가 병이 있네 이게 너무 어려워 결국 세상을 멸망한다는 거네 제 발언을 준비해야겠다. 소피아 너무 걱정하지 않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우. 해변가 이런 데 빌렸나 봐. 아, 너 그냥 나를 붙여줄까? 응, 네. 자리. 이 여자는 완전 지금 모나클을 다 파볼 생각이네. 오늘 이 트레이터를 도와줄게. 트레이터? 그 공모션이 뭐였지? 누구였지? 진짜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남들이 다 들어가고 싶은 대기업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대기업이 막 어디 들어가지 마. 총질하고 이러니까 대학교 같은데 가가지고. 모나클 드라마.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진 거야. 도대체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가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시스템 같은 거를 다 알고 있는 얘한테 접근해서 알아내려는 거야. 이 회사에 대해서 척자나 이런 건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고맹고. 좀 드세요. 오케이. 술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 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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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여기 다시 보게 되네 니아미에 때렸었잖아 맨 처음에 봤을때 그 대학교에서 예 한 대 날렸었잖아 아 기차에 오죠 아 나 이제 우리 손님ах 없어졌어 파워 그랬어? 넌 지금 이곳에 contacts 파워 아 그들은 내일로 볼 수 있어 너와 우리 항상 믿고 근데 그는 우리 그런 것들이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엔딩이 멀었어요. 그건 엔딩 아니에요. 엔딩 멀었어요. 그건 엔딩 아니에요. 엔딩 멀었어요. 엔딩 멀쩡이 있을 뿐이죠. 저는 지금 이 업체에는 이 업체에는 모녹의 일을 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모녹의 일을 주기로 했어요. 나는 모녹의 일을 주기입니다. 무슨 말이야, 저 마이터에서 말이야? 제 알기 때문이에요. 승희는 무엇일까요? nothing, just having a chat. prepare for speech. enjoy everything doctor. 왔다 왔다 리아명 왔다 리아명이 이런 데서 잡혀있은 형이 아니야 이 형 아까 봤잖아 찝적된다 이제 저거 열어주는 순간 쟤가 어떤 앤데 열어줘 저거 열어주는 순간 갑자기 의자를 발로 차가지고 한방에 쟤를 쓰러트릴지도 몰라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애라고 손이 묶여있어도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애야 그쵸 이 영화 제목 이름은 이 영화 제목 이름은 컨텀 컨텀 씹레이크 입니다 제셔서undo 멈추는 것만 빼면 좋게 done thank you just wish I wasn't losing so bad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yeah ok alright lady I'm taking mine too 저 여자가 계속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죠. 꼬셔서 진급시킨다고? 아 자기가 나가면 어차피 모나크에 고위 그 다시 직급으로 되니까 그럼 얘를 올려주겠다는 거야 더 높은급으로 아 속였네 속였어 아 야 그걸 열면 좋아진다 왔다 이하명 왔다 어 어 총 있다 야 총 어 다행이죠 간다어어어 의식 나갔어 와 어 이래서 이래서 리암을 가진 자를 건드면 안됩니다. 이름에 리암이 들어가면 안돼 리암리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 갔는데 이름이 택시기사 리아미야 그럼 타면 안돼 여러분들 알았지? 그 차 이제 못 돌아와 이제 총 들고 추가 풀고 위치 확인하고 출동해집니다 리아미 아하, 제가 처음에 가진게 너무 기대했지 오케이, 어디 갔지? 내가 생각해, 누가 누가 손을 뒤집어 아 아 우리, 우리 지금 여기가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오케이, 알아요 오늘 밤에 뭐 할 수 있겠지? 뭐, 제가 파티에 갔지? 네 다른 다른 중요한 플랜을 다 없었으면 일밖에 모르는, 어? 누군가 지켜보는데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전 작업이 없지 어, 죽었다 리아미형 이제 어, 찾아낸다 이제 왔다 리아미형 왔어 아, 좀 단들어 리암 딱 왔다 리암 딱 왔어 얘가 어떻게 알고 있어 이걸? 아, 얘가 알고 있잖아 여기가 무슨 말이지?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게 베스 때문이랄 때 이제 눈치챘겠다 저 남자에도 이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구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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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빈? 아주 친한 사람이야 너와 그냥 죽을거야 흐핳핰핰핰핰 돼서 오졌네 아... 오, 알았다 I got it, guys. I got it. I guess you guys can't do this. special talent I have glad it's so celebrated You're welcome. Is this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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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inside? What is that? 뭐하는거야? 마사카? 닝겐? 사람을.. 실험을 썼네 사람이 뭔가 지금 실험체로 쓴거야 저런 뭐 시간의 균열에 대한 그런거를 어 타임머신이 크로논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대요 근데 크로논 물질을 사람한테 한번 방사능 이렇게 어.. 방..뭐라고 해야될까 방사능 오염되듯이 그 크로논이라는 물질을 사람한테 한번 오염시켜본거야 얘가 킴박사네 이름이 얘가 킴박사가 없어졌다 그랬잖아 여기있네 그 모나크 회사를 위해서 일했더니 모나크의 그.. 저게 됐네 자원이 됐네 생체실험 자원이 됐어 그렇지 노출되는거지 아 아 조스라고 하면 안되지 얘가 사장인데 내가 모나크의 CEO인데 조스라고 그랬어 자존심 진짜 상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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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형 섭외능력보소 아 지가 진짜 CEO 되려고 아 뒷통속 후려치는 것 봐 총 놔두고 여기다가 열쇠 딱 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스토리가 다른 선택을 하며 대놓고 그냥 아 이거만 CCTV도 다 있는데 그냥 바로 후려쳐버리네 폴을 어 아 아 아 아 아 후려치네 그냥 후려앞치게 했네 그냥 뒤에서 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풀어줘버렸어 이거 풀어주면 당연히 알지 아 김 박사를 찾기 위해서 혹시 애가 접근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떤 맞이 아 아 이 세상에 모든 시간이 멈추게 된대 어떻게 하냐? 이 상태를 또 멈춰버린거야? 시간이 정지되는거야 저 공간에서 저걸 입으면 이제 시간이 얘네들은 그냥 움직일 수 있어 저걸 입으면서 시간이 정지되는 구간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거야 얘네들은 진짜 소름 돋네 어떡하냐? 뒤에 왔어 니아명 니아명 가야돼 두명이면 할 수 있잖아 형이면 어어 니아명 안돼요 아아아아 다른 방법을 찾죠 어 와아 진짜 빨라 잡을 수가 없어 어떡하냐 아 아 이제 얘는 저거 됐네 어 안 멈추네 얘네 어어어 지 혼자 아아 장치를 부숴네 진짜 인간 쓰레기 어어 아 사람 쟤네들은 죽으라는거야 뭐야 니아명은 그렇다 쳤도 나 진짜 저 여자애는 소중히 여겨주는 줄 알았지 근데 진짜 웃긴게 거기다가 두고 간 것도 아니고 그니까 남 그 뭐야 여분의 옷까지 갖고 도망간거 아니야 그냥 딱 그거지 걔네들이 못 도망가게 만든 상태에서 도망간거야 지만 살려고 지는 이제 추적 안 당할려고 크 대박이다 진짜 산막 흥청망청 즐기고 있는 사람들 모나르 갈라에 있는 마이온의 덴이 꽤 위험하였는데 마이온의 덴이 꽤 위험하였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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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은 지금 보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다시 봐도 진짜 쓰레기다라는 얘기를 하는거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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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망치 아 나 그니까 왜 그니까 감사합니다. 자, 잠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잠시 나루토 리그를 진행을 해야 돼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서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다음 편 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꼭꼭 100명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회차 플레이도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꼭 시청해주시면 고맙습니다. 1회차가 정말 재미있게 진행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